아리іб 저 누구 개요? 저 누군지 맞춰보세요 남지롱 조연이가 저 글이다가요 너무 자기가 못 보이는 걸 깨닫고 표정 바꿨다요 그래서 저 라고 보여줬는데 제 표정 제 얼굴 아무것도 없고 지금 전체적인 외관만 비슷하게 그려놓고 너 얼굴은 그냥 이모티컬 짜리 완전 나영언니예요 완전 깜찍함을 담았는데? 이게 나영언니가 아니라고요? 아닌데요 전 청순한데요 아 그럼 바꿔드릴게요 청순하게 청순함 왜 확대 안 되지? 나 확대하고 싶어 나와요? 기다려봐 여기있지? 여기있다 기다려요 왜 이렇게 사요? 안 나와 남았다 꽥 꽥 꽥 꽥 나다 여기 눈썹이 달라 눈썹이 너무 좋은데 진짜 이거 잘 닫으면 원래는 샌드위치 수박 아니에요? 여기까지 다영언니 수정합니다 아 Quee 여기 어떻게 했는데 수 수박 나영언니 수정합니다 들어가 있어. 나와. 미안해. 하나 나오고 싶어. 아니야 아니야. 어 유정아! 아 너무해. 어 아니면 잠깐만. 유정아! 유정아! 무슨 소리야 나 여깄잖아. 유정아! 유정아! 왜 여기서 이렇게 작게 점프하고 있어. 나 여깄다고! 유정아! 왜 여기 있어! 유정아! 유정아! 라고 라이썸 리더가 말합니다. 저 리더가 아닌데 라이썸이라는 그릇이 좀 괜찮더라고요. 그니깐요.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봐줄만 하더라고요. 뭔가 잘 하더라고요. 그 왜 누지? 처음이란 때 시작하는 멤버랑 아 그 왜 살며시 멈추는 거 막 하는 멤버? 좀 괜찮더라고요. 아 저도 좀 괜찮은 멤버가 있는데 그 왜 있잖아요. 아 유정? 아 아니 그 유정이었던 것 같은데 아 아니요? 바다? 어떻게 바다 잘했지? 아 감이 안 와서 어떡해. 나요? 그거 좀 괜찮... 아 맞아요. 저 사실은 유정이라는 그분이 되게 좋더라고요. 아 네. 아 그리고 저희가 진짜 맨날 괜찮다고 생각하는 멤버가 있는데요. 그 있잖아요. 그 키크 아 이렇게 키크하고 되게 그 맨날 후프면서 오 마이 갓 아 싶어 이런 거 하는 게 있거든요. 되게 괜찮더라고요. 근데 같은 팀은 아닌데 맞아요. 저희 팀에 이미지 비슷한 친구가 있거든요. 근데 그 친구는 조금 덜는데 나잇섬에 있는 그 친구는 되게 괜찮아요. 뭐라구요? 뭐라구요? 이즈큐스 미 이즈큐스 미 이즈큐스 미 이즈큐스 미 이즈큐스 미 이즈큐스 미 이제 준비하러 가다봐요. 안녕 안녕 Q. 화이팅!